특징적인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대선 테마주들이 조금 오늘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상승폭을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언급드렸지만 어쨌든 조금 정리하시는 게 좀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을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운주 업종을 한번 보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 시장이 좀 많이 약했었습니다. 지수도 2600선을 깨질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약간 시장이 많이 약했는데 그런 것과 별개로 시장 상황과 별개로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흐름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주가가 좀 많이 뜨겁게 움직였었는데 HMM, 대한해운, 페노션 등등 어쨌든 해운주들은 시장과 좀 다르게 강한 흐름이 나왔었다. 그 배경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글로벌적인 어쨌든 물류대란이 좀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고 거기에다가 운임비 상승도 인해서 해운주 업계 전반적으로 약간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들과 지금 기간 집중 순매세를 계속해서 최근에 해주면서 지수와는 좀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주가가 상당히 뜨거운 모습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대감 대비해서 실적을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면 대한해운과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치가 오히려 지난해 대비해서 오히려 역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올라도 수폭 성장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이미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오히려 지금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H&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강하지만 비동안에 많이 올랐던 부분 때문에 현재 1% 내외에 좀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H&M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아직 지난해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성장 예상치도 지난해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는 20% 이상의 성장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주 중에서는 그래도 H&M이 제일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오늘처럼 좀 빠질 경우에는 H&M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을 좀 늘리시거나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운주 중에서 H&M은 조정 씨의 분할 매수 전략을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균 팀장님. 최근에 우리 드라마들이 중국에서 잇따라 방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안용으로 그동안 방영 금지가 됐었는데 어떤 전략을 저희가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지난주 컨텐츠 말씀하셨듯이 컨텐츠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는데 조금은 아쉽게도 우크라이나 이슈가 시장을 지배를 하다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시장이 조금 약했었는데 일단 어쨌든 우크라이나 이슈가 조금 해소가 되게 된다면 아마 2월달 엔터에 이어서 아마 이 드라마 컨텐츠 관련된 섹터도 마찬가지로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후반이죠. 지금의 주 후반에 드라마 밥 잘 사준 애쁜 누나라는 컨텐츠가 6년 만에 중국의 심의를 통과했던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결국 컨텐츠가 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 컨텐츠였던 선풍적인 인기를 봤을 때 이 돈 되는 컨텐츠들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016년 이후에 했던 한안영 해제 기대감 한안영이 지금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물론 어쨌든 이 한안영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일단 컨텐츠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CJNM에서 제작했던 드라마 3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중국판 유튜브라고 그러죠. 비리비리 이쪽에서 방영이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일단 어쨌든 엔터에 이어서 어떤 투자 심리가 컨텐츠 쪽으로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라는 어떤 커다란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 일단은 엔터가 먼저 치고 나가는 양상이고요. 그래서 뒤이어서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드라마 컨텐츠들 영상 컨텐츠를 볼 수 있겠죠. 이쪽도 뒤이어서 아마 추세가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지금 시장의 어떤 이슈의 중심에는 우크라이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좀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들 아마 투자 심리가 호전이 되게 되면서 상승적으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들 외에서 왜 추가적으로 어떤 살만한 섹터라든지 업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마 컨텐츠 관련된 쪽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지금 시장의 테마라고 할까요? 상승한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예상하시겠지만 건설이라든지 원자력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건설 쪽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 페인트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원자력이나 건설 페인트가 이 세 업종이 동반적으로 세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들은 아마 정책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일단 서울시 내에서 승수 제한 폐지를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이거와 맞물려서 아마 정책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여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가가 지난번 급락을 하게 되면서 그런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특징적인 부분은 키오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인데 지금 KCT가 18%, 핫네트가 14%가량 현재 강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바이든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행정명령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아마 이런 디지털화폐 관련된 이슈가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지난주, 아, 화요일에서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가 되게 되면서 디지털 위안화 이슈가 조금 발생이 되면서 2월 달에 강세를 보이는데 2월 달에 강세를 보이고 난 이후에 잠시 쉬었다가 일단 다시 한번 미국 쪽에서 가상화폐라든지 디지털화폐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또 호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단발성이라기보다는 아마 이 디지털화폐에 대한 이슈도 좀 당분간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준에서 디지털화폐 어떤 보고서를 내렸는데 거기서 이 디지털화폐가 딸래에 대한 어떤 강세될까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지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마 이런 부분과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 아마 이 디지털화폐 관련된 테마도 좀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드라마가 중국에서 잇따라 방영됨에 따라서 한안영이 공식적으로 해제가 됐다 이런 말은 없지만 기대감을 좀 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콘텐츠주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정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인텔리안테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테나를 개발해서 시장에 지금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어쨌든 이 저개도 위성 시장 자체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약간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혜를 받아서 시장이 커진다는 거의 수혜를 받아서 올해부터 실적이 고성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관심주를 좀 가지고 와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어쨌든 주력 사업이었던 부분이 사실은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쪽이었는데 이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쪽 사업 부분도 올해부터 어쨌든 회복 국면에 접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새롭게 비중을 늘리는 사업 부분인 저개도 위성 사업 부분도 글로벌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원앱이랑 그다음에 SES 등이 올해부터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어쨌든 받아서 올해부터 다이나믹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17억 정도밖에 대화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한 210억 정도로 실적이 어쨌든 점프업 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인해서 최근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집중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집중 순매수수를 해주면서 주가도 최근에 올라갔었다가 또 며칠 사이에는 또 약간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또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화 어쨌든 3일 연속 빠지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눌림목이 나오는 시기에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인텔리안테크 역시 5% 이상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이라도 매수하는 시기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목표가는 9만 5천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 라인은 7만 5천 원 라인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개도 위성시장의 고성장 수혜가 기대되는 인텔리안테크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상승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 9만 5천 원, 손절가 7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클래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이 다가오게 되면서 화장품, 특히나 또 화장품 중에서도 색조화장품이 상당히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색조화장품은 결국 피부와 연관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피부와 연관해서 보게 된다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도 색조화장품과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크라인 사태가 진정이 되게 된다면 아마 또 피부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024년 글로벌 피부 미용기기 시장이 178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기 같은 경우 특히나 북미 쪽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이 부분을 아시아랑 남미 쪽까지 확대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북미 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프리미엄 미용기기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쪽이라든지 남미 쪽 같은 경우에는 고령인구 피부질환 이쪽으로 치료와 연관되는 피부 미용기기 수요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 피부 미용기기 수요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 4분기여서 올해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래스 같은 경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685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2%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또 신제품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작년 10월에 출시된 리프팅 장비 신제품이 지금 남미 쪽에서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당일 10월에 출시가 됐는데 브라질 중심으로 한 남미 쪽에서 일단은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였던 수요 증가 이 부분이 또 실적과 연결이 되게 되면서 주가의 턴 아라운드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19,000원에서 19,500원 정도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2만 2천 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만 8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 미용기기 전문 업체 클래시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2천 원 손절가 1만 8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